고층 아파트 창틀에 서서 위험천만한 자세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이 포착돼 논란입니다.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담배 냄새 안 나게 피우는 방법 연구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왔는데요. 사진에는 한 남성이 고층 아파트 창틀 위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창틀을 밟고 올라서 있는 터라 몸이 창밖으로 아예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요. 창 밖에는 높이가 낮은 안전난간대만 설치돼 있어 추락할 경우 목숨이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. 해당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경비 아저씨가 내려오라고 소리치는데 싫어요라며 저러고 있다.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렇게까지 해서 담배 피우고 싶은가? 밖에서 핀다 해도 담배 냄새 안으로 들어갈 듯 그냥 담배를 끊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,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